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주둣때 리만 은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 거 없나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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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됐어!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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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아이템은 교체를 해줍니다 그럼 주스테시 몇이냐? 몇입니까? 22,000 아 예 저 카르타 목단 안갑니다 부적소도 좋지 너무 크네 아 예 저 카르타 목단 안팩 바쁘죠 이제 나올도 됐대 크흠 이제 나올 때 됐대 그냥 한 번 맞읍시다 다 나왔죠? 아 근데 진짜 나올 때 됐는데 아 이게 얼마나 된 것인가 제가 일주일에 내 캐릭터씨 열심히 돌고 있지만 퍼플라더스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다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어 두 달 넘은 것 같은데? 멜그모스 어 왜 이렇게 잘 잡히냐?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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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 5개 남았네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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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남은게 없잖아 멘토스 배치 아 탈망이요 이런거 먹고 싶으면은 그런거라도 들고 가면 좋지 그 유니온 쿠폰 이런것도 괜찮지 이 캐릭 아예 100 얼마되지 않을까요 팬텀은 260% 이건 한 100 얼마될걸요 아 어유 자꾸매척이 안되지 않겠다 아 핏살기 써야되겠구먼 아 아 특컴 들어갔는데 슬슬 스택을 쌓아준다 스택을 쌓을 필요가 없잖아 어 끝 여기서 파타르라드 다시 들어가서 파타르라드 오호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